Q. 강아지의 방신실은 97m 남았습니다. 루키와 방신실 훅 브레이크가 상당히 있는 세 번째 샷인데요 들어갑니다 방신실 방신실이 공동선두가 됩니다 이혜원의 파퍼드 틀림없던 거리를 놓치고 있는 이혜원 선수예요 이번 대회 첫 보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단독선두 떨어집니다 방신실이 단독선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단독 손 들어 오르고 있는 방신실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덤한 표정 너무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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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